우리나라 최대 교세를 지닌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오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종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등 6가지 공개질문을 던지고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정합도총회는 특히 공개 질의에서 개신교와 타종교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 항목을 보면 불교는 2개, 천주교 3개, 개신교는 35개인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며 극심한 차별관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동총회는 또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를 정부관리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하라고 촉구했습니다.